반도체 제조 공정 이온주입 공정 웨이퍼는 아직 순수한 실리콘 상태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순물을 넣어 주어야 전기가 잘 흐르기도 흐르지 않기도 하는 반도체가 됩니다. 이때 넣는 불순물은 이온입니다. 인, 비소, 봉소 같은 물질을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 원하는 깊이만큼 웨이퍼에 넣어 줍니다. 이온주입 공정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나 원자 단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기는 입자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정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 상태에서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음이온이라 합니다. 박막 공정 세 가지 반도체 칩은 수많은 층을 겹겹이 쌓아 만듭니다. 층과 층 사이에는 얇은 막을 입혀서 층들 간에 정기적으로 분리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층과 층 사이의 얇은 막을 박막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매우 얇습니다. 박막을 입히는 공정에는 메탈 공정, CVD 공정 또는 증착 공정, 디퓨전 공정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것은 메탈 공정,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박막을 낮장으로 증착하는 것은 CVD 또는 증착 공정, 부도체 박막을 100장 이상 대량으로 증착하는 것은 디퓨전 공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박막을 입히는 세 가지 공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메탈 공정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따라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금속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탈 재료로는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등이 있습니다. 메탈 공정 방식은 크게 물리적 방식인 PVD, 화학적 방식인 CVD와 ALD로 나눌 수 있습니다. PVD, 물리적 기상 증착법은 메탈 원자가 금속판에 직접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깎인 금속 물질을 이온 상태로 웨이퍼에 증착시키는 기술입니다. CVD, 화학적 기상 증착법은 여러 가스를 동시에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웨이퍼에 증착하는 방식이고 ALD는 가스를 순차적으로 반응시켜서 웨이퍼에 증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산화막 위에 메탈만 증착시키면 이 메탈들이 아래로 스며들거나 메탈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 메인 메탈을 증착하기 전에 베리어 메탈을 증착시켜줍니다. CVD 또는 증착 공정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입니다. 가스에 열이나 플라즈마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웨이퍼에 증착합니다. 전류가 새지 않도록 빈 공간 사이사이에 절연막을 쌓는 등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플라즈마는 기체에 추가로 에너지를 가하여 전자와 이온 등 입자들로 나누어진 상태, 기체가 이온화된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식각 공정, 박막을 입히는 공정, 이온주입 공정 등에서 플라즈마를 자주 이용합니다. 디퓨전 공정 디퓨전은 원자나 분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초기의 디퓨전 공정은 이 개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에서는 다양한 가스의 화학 반응 등을 이용해서 매우 얇은 막을 증착하는 기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디퓨전 공정에서는 산화막, 질화막, 폴리실리콘 막 등 다양한 종류의 막을 대량의 웨이퍼에 동시에 쌓습니다. 디퓨전 공정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CVD와 ALD입니다. 반도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절연막 중에는 산화막과 질화막이 있습니다. 산화막은 산소가 결합해 형성한 막, 질화막은 질소가 결합해 형성한 막입니다. 산화막은 질화막보다 강력한 절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절연막으로서는 산화막을 주로 사용하고 질화막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웨이퍼의 원재료인 다결정 실리콘입니다. 다결정 실리콘을 녹여 단결정 실리콘인 인곳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반도체 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막을 형성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결정은 원자나 분자 또는 이온 등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치상태의 물질입니다. 단결정은 덩어리 전체의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하나의 결정을 이룬 것이고 다결정은 서로 다른 조그만 단결정들이 하나의 큰 결정으로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연마, 세정, 계측 공정은 반도체 칩의 분량을 줄이고 고품질의 칩을 만들어내기 위해 포토, 식각, 이온주입, 메탈, 증착, 디퓨전 공정 등 각 공정들의 전후에 수없이 반복하는 공정입니다. 연마 공정 웨이퍼 위에 층을 쌓다 보면 울퉁불퉁하거나 두껍게 쌓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화학 반응과 기계적 힘을 이용해 평탄하게 갈아내고 방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연마 공정입니다. 거친 표면을 가진 패드 위에 웨이퍼를 올리고 연마를 도와주는 액체인 슬러리를 뿌리면서 웨이퍼를 갈아 냅니다. 이 공정은 거친 사포를 이용하여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정 공정 웨이퍼로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칩니다. 각 공정을 거칠 때마다 웨이퍼 위에는 각종 먼지, 오염, 찌꺼기 등의 불순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매번 세정 공정을 거칩니다. 수많은 공정들 앞뒤로 세정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3분의 1이나 되는 비중을 차지할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정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 용액을 이용하는 습식 세정, 레이저, 드라이 아이스, 좌외선, 플라즈마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건식 세정, 습식 세정과 건식 세정의 중간 형태인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 세정입니다.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세정 방식을 선택해 세정하고 습식 세정의 경우 건조까지 진행합니다. 계측 공정 계측 공정은 두께, 선폭 등이 정확한 크기로 공정이 진행되었는지 측정하는 메토롤로지와 불량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인스펙션을 합쳐 MI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가시광선, 좌외선, 엑스레이 등 다양한 빛을 웨이퍼에 쏘아 반사된 빛을 분석해서 웨이퍼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레이어들의 두께를 측정하고 라인의 크기, 라인과 라인 사이의 크기도 측정하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가 잘 정렬되었는지도 측정합니다. 측정한 값을 앞 공정에 전달하면 보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반도체 칩의 품질을 높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전 공정과 후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들은 전 공정에 해당합니다. 전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웨이퍼는 패블 벗어나 다양한 테스트와 패키징을 하는 후 공정을 하게 됩니다. EDS 공정 EDS 공정은 패블에서 만들어진 웨이퍼가 가장 먼저 거치는 공정으로 웨이퍼의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지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체크하고 제품 수유를 산정하는 공정입니다. EDS 공정 대표 설비는 ATE인데 여기에는 프로브카드라는 주요 부품이 있습니다. 프로브카드에는 수많은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들이 웨이퍼와 접촉해 전기를 보내고 그 신호를 통해 불량 칩을 선별하게 됩니다. 웨이퍼의 칩들 중에서 수선 가능한 칩은 수선하여 다시 정상 칩으로 만들고 불가능한 칩은 특정 표시를 통해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불량으로 판정된 칩은 이후 공정에서 제외되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DS 공정은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수율은 합격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100분율로 계산한 것으로 반도체의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패키징 공정 컴퓨터나 각종 전자기기의 속을 들여다보면 수백, 수천 개의 부품과 회로가 장착된 기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웨이퍼의 칩들은 이 메인 기판에 장착이 되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칩은 메인 기판에 직접 장착될 수 없고 패키지 기판에 장착 후 다시 메인 기판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칩을 패키지 기판에 제대로 장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웨이퍼를 절단합니다. 웨이퍼에는 수많은 칩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칩들을 낱개로 분리해야 합니다. 웨이퍼의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다이아몬드 톱이나 레이저 광선 등을 이용해 절단하며 이 과정은 웨이퍼 소잉 또는 다이싱이라 불립니다. 절단된 칩들은 리드 프레임 또는 패키지용 PCB 등의 패키지 기판 위에 부착합니다.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을 금속으로 연결하여 정기적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칩과 기판을 금속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 볼 형태의 범프로 직접 연결하는 플립 칩 방식 칩들 사이에 미세한 수만 개의 전자이동 터널을 뚫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TSV 방식 등이 있습니다. 금속 연결이 끝난 반도체 칩은 열, 습기, 충격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밀봉 후에는 표면에 회사명, 제품명 등을 새겨줍니다. 완제품 형태를 갖춘 후 최종 테스트까지 진행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가 완성됩니다.